기독교대항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하자 치유를 명령했습니다. 33회 총회 선관위는 선거권자 명단 논의 과정에서 중부연회의의 선거권자 선출 회의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하자 치유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연회는 임시연회를 열어 오는 24일까지 선거권자를 다시 선출해 명단을 확정해야 합니다.